나 혼자 산다 마즈 예쁜 텀블러 모음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마즈 스웨덴 나 혼자 산다 키 보온병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316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어져서 내구성이 탁월하고 보온 성능이 뛰어나요. 뜨거운 음료를 넣어도 몇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따뜻하게 유지되고 얼음을 넣은 음료도 오랫동안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어 여름에도 활용하기 좋아요. 디자인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부귤력 감성을 담았는데 4가지 컬러로 제공돼요. 손잡이는 편안하게 잡히고 이중 잠금장치로 내용물이 쏟아지는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. 이 제품은 대용량이라서 야외활동이나 출장시 유용하며 세척도 쉽고 휴대하기도 편리해요. 캠핑, 등산, 차박, 낚시 등 다양한 활동을 활용할 수 있어요. 마즈 스웨덴 나 혼자 산다 키 보온병은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제품이에요. 꼭 한번 체험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즈 스웨덴 316 스테인레스 원터치 텀블러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비파프리 소재로 만들어져서 안전하고 원터치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316 스테인레스 소재를 사용하여 고품질을 자랑하며 겉은 파우더 코팅으로 스크래치에 강해요. 뚜껑은 원터치로 열고 닫을 수 있고 이중 잠금장치로 완벽 밀폐가 가능해요. 또한 손잡이는 일체형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탈부착 스트랩이 있어서 휴대하기도 편리해요. 자동 팝업 스트로우와 바닥 실리콘 패드로 미끄럼 방지 기능도 갖추고 있어 차량 컵 홀더에도 딱 맞아요. 이렇게 다양한 기능과 편의성을 갖춘 마즈 텀블러는 외출이나 운동 시에 최적의 동반자가 될 거예요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마즈 스웨덴 원터치 트라이탄 키즈 보틀 물병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캐릭터가 있고 손잡이가 있어서 유아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트라이탄 재질로 만들어져서 식기세척기에도 사용 가능하고 비파 프리 소재로 안전하답니다. 고무 패킹이 잘 분리되고 밀폐력이 우수해요. 물을 넣고 흔들거나 거꾸로 놓아도 새지 않아요. 또한 세척이 편리하고 사용이 편리한 디자인이에요. 이 제품은 아이가 좋아할 만큼 귀여운 디자인과 적당한 크기로 제작되어 있어요. 물병 사이즈도 넉넉해서 외출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이렇게 편리하고 안전한 마즈 스웨덴 원터치 트라이탄 키즈 보틀 물병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. 감사합니다.